12 12 12 12 12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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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색깔 여기만 보고 나파른거 배웠어요? 응 뭐라고? What color is it? 뭐라고요?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오케이 그래서 완색듯은 무엇 무엇 어떤 무슨 어떤 색깔 색깔 is 있다 이다 이다 묻는 문장이니까 이니 it 그쵸 it 그것은 무슨 색깔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그랬더니 그것은 빨간색이야 It's red It's red 빨간색 빨간색이라도 빨간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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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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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다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라고 물었더니 대답할 땐 뭐라 그래요? It's red What color is it? Red Red color is red 그 다음에 무슨 색깔이라고 묻고 싶으면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너무 예뻐 이거는 노랑색이에요 It's yellow It's y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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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have the 노랑 노랑 어떤 노란 어떤 꽃 노랑꽃 어떤 꽃 그리기 노랏다 노랏다 어떻다 같은 경우가 무슨 색이니? What color is it? 하얀색이에요. It's white. 자, 여기다 가네요. It's white. 자, H 소리가 안나는거지? Y white white white의 뜻은 하얀색 엄마야 아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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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합치니까 하얗다 다른 친구들도 보세요 아쉽게 여기가 아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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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초콜릿 없어요? 초콜릿 없어요? 끈적끈적해요 끈적끈적하다고? 응 거기 휴지도 좀 닦아 아 약방송이 약하네 오케이 가 가 가 끈적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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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디갔어 그게 뭐지 오케이 돼서 네 재기기다 그게 남자아이입니다 이 이 안되겠죠 이따 이 뒤에 어떤 것이 오거나 또는 어떤이 와요 여기서는 것이 왔네요 소년이라는 것 이름씨는 선생님이 설명할 때 것이란 것 합치면 것이다 소년이다 그 다음에 사과는 애플 이렇게 써있으면 무슨 씨란 말이죠? 이름씨 무엇 사과 이름씨는 누구 무엇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이름씨에요 빨간 사과는 달콤하지만 초록해 사과는 새콤해요 빨간 사과는 그런 voters economic 모르는 He had a nice white teeth. 그렇죠. He had a nice white teeth. 그 다음에 바나나는? 바나나. 이 바나나는 노란색이에요. This 바나나 is yellow. This 바나나 is yellow. 하지만 바나나 속은 하얗죠? 네. 그 다음에 색깔은? 컬러. 그래서 무슨 색깔이야? 뭔 컬러이지? 컬러. 그 다음에 빨간? 레드. 레드. 빨간 사과 좀 보세요. Look at the red apple. Look at the red apple. Okay. 까만색? Black. Okay. 밤하늘은 까매요. The night sky is black. The night sky is black. Okay. 그 다음에 초록? Green. Green. 나무들은 초록색이에요. 4월 달에는. So it's all green in apple.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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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네. 노란? Yellow. Okay. 해바라기들은 노란색이에요. Sunflowers are yellow. Sunflowers are yellow. Okay. 파란? Blue. Okay. 그는 파란색 청바지를 입고 있는 중이에요. He is wearing blue joffy. Wearing. Wearing blue joffy. blue jeans? Blue jeans. Blue jeans? Blue jeans. He is wearing blue jeans. He is a bubblegibige. 오케이 결국 대단하러 갑니다